안녕하세요 아리군입니다 오늘은 바위계의 웅덩이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점수 올리기 쉬운 댓글로 소개해드릴게요 이야기꾼이 많이 나왔네요 이야기꾼을 전부 잡아줍니다 자이라를 잡아줍니다 골드 증강체가 나왔네요 이야기꾼 문장을 먹어줍니다 가렌이 성 되었습니다 가렌을 올리면서 3이야기꾼 활성화 시켜줍니다 케일은 속도의 부적을 선택합니다 이야기꾼 상징은 렉사이한테 넣어주시고요 각오일 만들어서 렉사이한테 넣어줍니다 쉽게 이겨주는 모습입니다 케인 조우자가 죽음에 검과 라바돈을 주었습니다 가렌한테 죽검과 라바돈을 넣어줍니다 가렌은 스킬 사용시 주물력이 올라가면 보호막이 증가합니다 연승할 줄 알았는데 집니다 일라오이를 렉사이와 교체하고 파수꾼을 받아줍니다 각오일과 이야기꾼 상징도 일라오이에게 줍니다 파수꾼을 받아주니 앞라인이 잘 버티네요 선택 라운드에서는 곶궁을 가져왔습니다 오이야기꾼을 만들고 케일을 가속의 두루마리를 선택합니다 여유롭게 이겨줍니다 시비를 이성 만들어줍니다 상대도 이야기꾼이네요 하지만 오이야기꾼이라 저에게 상대가 안되네요 돌거북에서는 구골드와 장갑과 허리띠 요네 다이애나가 나왔네요 다이애나를 올려서 현자를 활성화시킵니다 너무 강해서 질 수가 없습니다 실버 증강체가 나왔네요 후반 전문가를 받아줍니다 집니다 잔나 조우자가 나와서 조끼와 무한대껌을 받습니다 일라오이 이성 만들어줍니다 다이애나한테 태블망을 넣어줍니다 이깁니다 선택 라운드에서는 망토를 선택합니다 망토를 선택합니다 이깁니다 흐웨이 조우자가 나왔네요 7렙을 만들고 애시를 올립니다 이깁니다 아지르와 애시를 교체합니다 BF 지팡이 연훈 골드 잔나 키아나가 나왔네요 오른과 일라오이를 교체해주고 숙지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각오일은 다이애나 이야기꾼 상징은 오른에게 넣어줍니다 아지르에게 구인수와 쇼진을 만들어줍니다 이깁니다 골드 증강채가 나왔네요 최강의 듀오를 선택해서 이렐리아를 노려보겠습니다 이렐리아가 나왔네요 레버블에서 리븐을 올리고 치리아기꾼을 만들어줍니다 케일은 민첩의 고서를 선택해줍니다 이 시점에 이를과 치리아기꾼이면 1등 확정입니다 가볍게 이겨줍니다 세트를 다이애나와 교체해줍니다 각오일과 태블망은 세트에게 넣어줍니다 이깁니다 선택 라운드에서는 세트국공으로 가져왔습니다 집니다 이깁니다 바위계에서는 BF 허리띠 망토가 나왔습니다 세트에게 피바라기를 넣어줍니다 이렐리아에게 거인학살자를 넣어줍니다 시비르를 팔고 무한대껌을 이렐에게 넣어줍니다 아지르에게 내셔의 이빨을 만들어줍니다 집니다 10레벨을 만들어서 리산드라를 올려줍니다 리로를 돌려서 캐릭터들을 이성으로 만들어줍니다 1회를 찾아봅시다 세트가 이성의 풀템이라서 엄청 강하네요 이깁니다 리산드라 이성 만들어줍니다 리산드라에게 수음 만들어줍니다 이 정도 덱 파우면 거의 1등 확정이라고 봅니다 세트 이성 죽지를 않습니다 이깁니다 선택 라운드에서는 흐웨이 거결을 가져왔습니다 거결은 갈리오에게 넣어줍니다 갈리오 이성 만들어줍니다 삼성 숙직이 강하네요 집니다 코브코와 함께 춤을 추면 많은 보상을 줍니다 원 안에 다 들어와서 같이 있어야 보상이 더 좋아집니다 아지를 이성 만들어줍니다 아지를 이성 만들어줍니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거대개가 나왔네요 거대개에서 굳건한 심장과 수호자의 맹세를 받았습니다 이렐리아는 찾아 봅니다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엘이성 만들어줍니다 1등 확정이네요 쉽게 이깁니다 리산드라가 골드와 갑옷을 획득해왔네요 가구 1 우르네기 넣어줍니다 1명 남았네요 쉽게 이길듯 싶습니다 1등입니다 오늘은 점수 올리기 쉬운 이야기꾼 덱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따라만 하시면 순방을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